네, 이약영의 뉴욕엔 서울, 뉴욕 증시 점검하면서 국내 증시 출발 준비하겠습니다. MTN 이약영 전문의원 오셨습니다.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론에 대한 노이즈를 어쨌든 하루이긴 합니다만, 무역협상에 대한 낙관론으로 한 방에 잠재워버렸습니다.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주의 시장이 반등했죠. 그거 자체로도 일단 설명이 일단은 가능합니다. 어제 새벽과 오늘 새벽은 많이 달랐습니다. 주의 시장을 보면 3대 지수 모두 거의 끝날 때까지 시작은 조금 마이너스였지만 쭉 올라가면서 일단은 1% 가까이 올라간 것이 나스닥이 되겠고요. 반대로 어제와 달리 오늘은 금값이 좀 내려갔죠. 시장이 안정되다 보니 안전자산인 금값이 좀 떨어지는 그 정도 흐름으로 큰 틀에서 보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섹터별로 보면 기술주가 일단 반등을 했는데 항상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주나 소재주 이런 것들을 보면 단골 손님입니다. 산업재 이런 것들이. 뭐냐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에 가장 피해를 본 것도 그들이고요. 만약에 미중 무역전쟁이 타결돼도 제일 혜택을 볼 것이 그들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주는 이해하시겠지만 산업재는 대표적으로 캐터필러라든가 디어 이런 산업기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소재주는 각종 원자재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상한계 섹터인데요. 오늘 그런 것들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왜냐. 일단 한 축에서는 탄핵에 관련된 앞서서 맞짱을 하면서 바로 대화록을 공개했습니다. 물론 대화록 자체를 갖고도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그건 논회로 치면 되겠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유엔의 연설과는 또 완전히 다른 톤의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과 슈진핑 주석에 대한 그들이 어떤 얘기할지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위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제 트럼프는 좀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쁜 얘기해도 나쁜 게 아니고 좋은 얘기해도 좋은 게 아니고 그렇죠. 고지곳대로 안 듣습니다. 오늘도 잠시 후에 또 그 얘기 좀 해드릴 텐데. 그러다 보니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빨리, 빨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더 빨리 타결될 수 있다는 얘기했거든요. 어저께만 하더라도 지적재산권 도둑놈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완전히 또 다른 소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제 많이 떨어졌던, 물론 그거랑 상관없이 떨어졌던 넷플릭스가 오늘 반대한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에서 항상 안 좋았던 것들의 대표적인, 중국 측에서 보는 알리바바거든요. 알리바바가 사실 보면 이익은 계속 고속성장하는데 주가가 재미없던 것은 1년 반째 재미없는데 이건 바로 미중 간의 그런 긴장감인데요. 3% 가까이 반등했고요. 미중 간의 그런 때에서 기술주가 가장 중요하고, 그 안에 반도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가 오늘 지수 자체가 1.7% 올라갔고요. 기술주 섹터가 1.2% 올라가서 이거 두 개 모두 거의 사상 최후과 수준에 또 바짝 다가서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겠고요. 특징지로 보면 역시 어제도 장마감이 나왔고 속보로 전해드렸던 나이키가 예상대로 뚜껑이 열리자마자 지금 갭 상승이 나면서 사상 최후과를 직행했고요. 금값은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3대 지수가 올라가는 시점에서 금값은 어제 상승분을 도로시 내려놓는 그런 분위기가 오늘 전체적인 주식시장, 상품시장의 특징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조사 절차는 일단 하원에서 시작한 거니까 절차들은 가게 될 텐데요.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은 어떻게든 해석이 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복잡한 건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는데 대화록 공개했지만 그거를 좋게 보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화록이고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그 앞뒤 맥락을 보면 해석하기 나름대도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진행될 수밖에 없겠는데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의 평가는 상당히 무덤덤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나분히 정치적 행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제피 모건도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시도는 여러 가지 변수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미국과 중간의 무역전쟁이라든가 그 밖의 다양한 대선 이슈들이 있고 내년에는 그렇지 않아도 선거의 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돌출 변수가 있을 텐데 그중에 하나 플러스 1로 하나 더 들어갔을 뿐이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1998년 크린턴 대통령 당시에도 주가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볍게 회복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주시장의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탄핵을 공식적으로 어저께 조사한다는 얘기하고 만에 하나 공식적으로 탄핵 절차가 들어가면 특별검사도 임명하면 그런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차적으로 그렇게 되면 오히려 주시가 사야 될 시기다. 얘기하면서 오히려 과거의 경험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문제는 제피 모건이 이렇게 딱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히려 그것 자체가 아니라 탄핵 이슈로 회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것을 더 극복하고 다른 것으로 돌리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라든가 이란과 다양한 국가에 오히려 긴장관계를 말씀하셨던 대로 확대시켰다, 줄였다, 확대시켰다, 줄였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림은 이겁니다. 그림은 제가 보여드린 어저께도 말씀드린 건가 98년에 탄핵 시기가 절차가 시작될 때 빨간색 나오다가 한 3세여 만에 휙 올라갔거든요. 지금 이것이. 그것이 이제 그 당시인데요. 문제는 이것만 얘기할 수는 없죠. 닉슨 대통령은 제가 어저께 얘기 말씀 못 드렸는데 이게 두 가지입니다. 어찌되었건 절차가 시작된 1개월 후, 6개월 후, 12개월 후에 결국 보면 98년 당시에 크린턴 대통령 당시는 38%가 주가 올라갔는데 아시다시피 닉슨 대통령은 하원, 상원이 다 되어서 마지막으로 지금 상원의 방망이 두드리기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퇴임했기 때문에 계속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33% 떨어졌다는 역사적 사실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앞서 잠깐 제가 먼저 좀 말씀드렸는데 퍼스널 캐피탈의 투자, 수석 투자 전략가가 딱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이거죠. 정확하게 그대로 번역해 왔는데요. 미중 협상이 예측 불가한 것은 양측 지도자 때문이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긍정적이며 부정적 결과는 언제라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두 양반이 뭐라고 얘기한 간에. 그렇지만 오히려 협상에 대한 그런 무역 전쟁이 오히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장에서 무덤덤해질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다행이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은 다른 여러 가지 면수가 있겠지만 그런 두 분의, 두 정상 간의 그런 불예측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워낙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는 아니어서요. 오락가락합니다. 뉴욕 증시 특징주, 국내 증시 연관 지을 만한 기업은요? 네. 엔비디아로 오늘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는 올해 큰 재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인 후발 업체인 AMD가 주가 상승한 반면에 엔비디아는 크게 떨어졌고 최근에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모처럼 반도체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게임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골드만삭스는 예전부터 얘기했는데 큰 재미가 없었죠. 1년 동안. 최근에 다만 게임 시장이 다시 커지고 있고요. 클라우드 분야는 잘 안 될 것 같았지만 다시 커지고 있죠. 그것이 가장 큰 것이 모든 대표적인 기업들, 큰 기업들이 지금 스트리밍 시장에 들어가고 그것이 TV뿐만 아니라 게임도 스트리밍을 가다 보니 클라우드용 메모리 수요도 들어가고 게임 시장 자체적인 고속도의 고속의 칩 수요도 같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에 179에서 192달러로 올려놨습니다. 이 모든 것에 해결되는 것은 대한민국에 제가 봤을 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삼성전자거든요. 물론 삼성전자야 당연히 메모리 수요가 훨씬 크고 비메모리 수요도 앞으로 투자를 많이 하겠다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저는 삼성전자, 다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에서 만약 하나를 선택한다면 딱 이 주식은 갖고 가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뉴욕앤서울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의원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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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